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교과서 20페이지 2016 27회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5년간 기출 문제가 중요하죠 최근에 출제 트렌드가 그대로 올해 시험에도 반영되니까 꼭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모르는 내용들은 교과서 찾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혁공개사는 5개강공물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설치할 의무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5개강공물 즉 간판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했는데 X입니다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성명만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과태료라는 말이 빠졌네요 과태료라는 말이 빠졌는데 어쨌든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간판 실명제죠 간판 실명제 간판 실명제다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다니다 보면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죠 중계사무소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계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것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취소 간판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계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3번 간판에 전화번호는 적지 않아도 되고요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 답이고요 1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권장상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고요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1번은 2번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 틀렸고요 5년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5년입니다 5년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했죠 암기를 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조금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재상이 아니라고 해서 틀렸고요 5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렇죠 분사무소의 경우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개사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개사지 모든 소속 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해네요 옳은 것은 기억에 특정한 개혁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혁공개사에 하나여 중개사항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맞네요 특정한 개혁공개사를 정해서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에게만 팔아달라고 맡기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니은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원칙 3개월이고요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급 개혁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제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일 1주일이 아니라 2주일에 1회고요 문서로 통제해야 됩니다 구두로 통제해도 된다 X로 출제됐고요 디겟 맞습니다 리얼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혁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상물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혁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100%죠? 중개보수의 100% 맞습니다 50%는 스스로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인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죠 따라서 13번의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하들상 이거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죠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는데 1의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기역의 비순호시설 유문데 비순호시설 유무는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하죠 니어는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1의 서식,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있습니다 리얼, 공법상 이용자항, 거래규제는 1, 2, 3의 서식 모두 다 있죠 4의 서식은 없고요 미엄, 접근성 등 입지조건은 1, 2, 3의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기역, 리얼, 미엄이 되겠죠 리얼은 1의 서식에만, 디겟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서,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정리가 있고요 그 확인설명서, 서식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번에 답 3번이고요 15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개월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원칙은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2번은 3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고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죠 폐업 신고도 휴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불가능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지만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번 등록관청이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3가지라고 했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 법조문의 적시는 여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보면 재교부 신청을 하면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하면 적시 재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15번의 답 4번이고요 16번 가루 안에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은 7일이내고요 그 다음에 니언의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은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죠 지정 신청하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니언은 디것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긴 것부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니언은 3개월, 디것은 15일, 기억은 7일이니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개혁권 계산은 중계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우리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은 계약 성립되기 전에 즉 중계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손해배상은 계약 성립된 후에 합니다 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제가 잘못해서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1번은 중계가 완성된 때에 설명합니다 중계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죠 2번 개업 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정보험 또는 공개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 즉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 2번 3번 보정 설정 시기 정리해놨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3번 개업 공개사가 중계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위과실과 관계없이 고위과실과 관계없이 액서죠 손해배상 요건이 개업 공개사의 고위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위과실이 있거나 개업 공개사가 자기의 중계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계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없이 액서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은 5년간 해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3년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는데요 공탁금은 3년간 해소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 회수하고 없는데 돈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계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계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장소 제공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17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태료 부가징수권자 했는데 등록증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증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등록관증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중계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계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등록관증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냐는 경우 시의 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증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죠 협회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부과통신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방, 나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데 만약에 매물 올린 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하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자격과 관련되는 건 시의 도지사가 부과하죠 그리고 연수교육도 시의 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시의 도지사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안 하면 시의 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외에는 전부 등록관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 4번이 답이고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1번 자격증 대회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해도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3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과 직접 거래 상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이중 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동일합니다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답 4번입니다 이 행정벌, 즉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벌칙하고 행정처분을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의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실무교육이 사전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X고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지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다시 지직하려면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시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2. 연수교육 일시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했는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죠 4번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중개사 실무교육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있는 분들이든지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교육받고 수료증 출력하고 돈만 납부하면 인터넷으로 다 전국 어디에 있는 분들이나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내년의 교육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했고 원래는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면 하루는 인터넷으로 받고 나머지 3일은 현장에 나와서 받아야만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실무교육은 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서울에는 동국대 한양대학교 3군데가 실무교육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4번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었으면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을 안 해도 다시 받아야 된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회는 등록관청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도에 두는 게 지부고 시공부에 두는 게 지회입니다 디귿 공제사업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일 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니언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요 리얼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운영위원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니까 현직 전직 다 가능합니다 공제운영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1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